네 이번에는요 몸을 아는 남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한진우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근육 경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경련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심하게 쥐가 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근육 경련인데요. 근육 경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를 위해서 오늘 근육 경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근육 경련 참 어쩔 때 보면 우리 몸의 신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경련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을 말하죠. 경련은 그 원인과 부위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신의 강직성 그러니까 몸이 빨빗하게 굳는 이런 전신의 경련은 간질이라든지 파상풍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의 경우 많이들 일어나죠. 간헐성 경련이라고 해서 파르르 떨리는 게 있었다 없었다 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고요. 이거 지속되는 것은 뇌혈관과 신경의 상호작용이 잘못돼서 오는 반측성 경련이 있고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팔다리에서 일어나는 근육 경련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유통성 근육 경련이라고 해서 쥐가 나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 쥐가 난다는 표현하는 그런 근육 경련이 주로 팔다리에서 일어나고요. 이 경우에는 전해질 대사 이상이 있다든지 영양부족이라든지 순환장애 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몸의 부위에 따라서 근육 경련이 오는 원인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운동하다가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또 원인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보다 보면 선수들 그라운드에 누워서 고통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 중에 발생하는 근육 경련은요. 주로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과로, 피로물질이 누적된다든지 새로운 영양 공급이 부족해진다든지 전해질 대사 이상이 땀을 많이 흘렸거나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수면 중에 자다가 쥐 나는 경우가 아니고 다리가 쭉 당기고 그때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양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순환의 대상인 혈, 혈액 성분이 부족한 경우나 이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기, 기가 부족합니다. 기나 혈이 부족하면 이렇게 쥐가 나는 경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중에 발생하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고 안정 시에 또는 수면 시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들은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순환이 안 되는 경우라고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몸에 이상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좀 이런 근육 경련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운동할 때 근육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운동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그다음에 전해질을 섭취해 줍니다. 그다음에 운동하기 전에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요. 스트레칭을 일정 정도 해주고 또 운동 중에도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축구 선수들 물 마시면 못 뛴다고 못 마시겠지만 지금은 쉬는 시간에 물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안정 시에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걷는 운동을 많이 해주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은 체액, 할 일을 다 하고 난 신체 액체 성분이 다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쥐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순환하기 위해서는 근육과 혈관의 상호작용을 해야만 폐, 간, 심장 등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걷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운동하다가도 나고 자다가도 나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많이 좀 움직여주고 또 나들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하고 계신 패널 여러분들은 혹시 쥐가 자주 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데 농구하다가 쥐가 나서 정말 친구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민폐남이시군요. 팀장님은요? 저도 얼마 전에 축구를 시작하는데 안 하다가 들어가자마자 투입되자마자 한 3분 만에 쥐 나가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엄청 창피하더라고요. 이렇게 근육 경련을 예방하지 못하면 주위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운전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진짜 위험했거든요. 운전을 이러고 운전을 했어요. 자세가 멋지시네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처치법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얼굴 주변에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는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나 피로가 원인인 경우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영양 섭취하고 잠을 푹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안면 경련도 지속되거나 계속되면 진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뇌신경하고 혈관의 상호작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운전 중에 특히 위험한데요. 이때는 발가락을 무릎 쪽으로 당기면서 뒤에 종아리 근육을 펴주는 것이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다리가 길어서 잘 안 보이는데 경련이 멈춘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쥐나면은 이렇게 하라고. 이런 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입냄새 확인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쥐가 났을 땐 차라리 야옹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별로 이렇게 신빙성 있는 처치법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가만 보면 저 진짜 눈꺼풀 있는 데서 파라라라 이렇게 팔이 날개짓 하듯이 떨릴 때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피로 누적이나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지만 신체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할 때도 잠깐 잠깐 이렇게 파라라라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근육경련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근육경련에 도움이 될지 음식들도 추천을 해주실까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요.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 중간에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먹는 경우가 있죠.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전해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녹황색 채소, 시금치라든지 이런 음식들도 전해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또 운동 중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염분 섭취, 우리 행군할 때 소금을 먹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스포츠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빼놓을 수 없는 근육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지압법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이렇게 보면 이 긴 다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발목에서 무릎 중간에 이 뒤에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두 개로 갈라지는 다리가 길어 보이죠? 그런데 이 승산혈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꾹 눌러주면 쥐 났을 때도 좋지만 우리가 꿇어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됩니다. 마술 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면 근육에 경련이 왔을 때는 저번 주에 태양혈이라고 여기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김민종 흉내 낼 때 누르는 정명혈이라고 있어요. 그대로 하는 이 혈을 눌러줘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눈썹이 시작하는 부위를 찬죽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도 그러니까 안검 주변에 이 밑에 승흡혈도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압해주면 경련이 빠르게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왠지 근육도 좀 풀어지는 것 같고 화장도 지워지는 것 같고 좋네요. 찬죽혈을 누를 때 실리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서 눌러야죠. 피해서 눌러야죠.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 아마 내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육경련에 대한 조언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의료기관을 찾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근육경련은 아까 말했던 안면에 일시적인 경련이나 팔다리 나는 쥐 정도일 텐데요. 안정식 갑자기 오는 그런 종아리 쥐 격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걷고 영양 섭취 충분히 하시고 안검 주변에 오는 것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근육경련이 오면 주변에서 너 풍 온다 풍 맞는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 연관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식과 운동을 곁들이시면 예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도 건강플러스를 통해서 좋은 건강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